모기가 하늘에 나서 어? 어? 맛있는 피자 쪼롱 이런거 아니야? 혜리 다 뽀뽀하고 가야지 뽀뽀 하고 간거 아니야? 아니야 맛있는 피자 그러고 간거야? 아우 진짜 너무해 모기한테 한마디 해볼까? 혜리 물은 모기한테 한마디 해봐 저리 가보게 나빠 모기 발견하면 혜리도 확 물어버려 앙! 언니들이 있었는데? 새어머니가 와 새언니들이 저만 빼고 혼자 갔어요 응 아 펑 어? 안돼 엉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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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펑 펑 펑 새언니야 얘는 새엄마고 테리거는 신대른데요 어느 성소에 네 이거 뭐예요 어저피 글썼어 못떠요 넌 그냥 성소에 못떠요 너 당장 성소에 네 어느날 모두랄날이 됐어 네 엄마 저도 모두랜장에 가도 되나요 안돼 아니 내가 할거야 안돼 신대른데 머리 좀 만져줘 네 저도 가도 돼요 어머니 어 테리가 말하지 말고 테리가 이걸로 응 저도 가도 돼요 어머니 그래야지 테리가 어 어떻게 저도 가도 돼요 그래야지 테리가 안 돼 너는 누더경신 그래 그래서 그리고 만날 때 뭐 습관 응 응 왜 누가 누가 형 그때 요즘에 나타났는데 왜 안녕 안녕 왜 그러니 나도 아프는데 언니들 왔었어요 뭐 뭐 그래 너한테 드레스 낼 수 있게 우와 내꺼다 그리고 머리도 갑자기 길어집대 머리가 갑자기 길어진 모습이야 알겠지 네 이제 그냥 응 옷 입히기나 하자 어 우리 응 언니 길래 이제 머리 안 그래 머리 긴거 줘 아직 놀이를 하는거 알겠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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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크면 같이 가자 알겠지 긴단다 렛렛렛 렛렛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야 아빠야 얘가 다녀왔어 네 어 내가 청년들 늙거대네 가만히 뜯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드레스도 나왔고 어둠도 나왔고 가방도 나왔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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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일이 엄마 따라 했지 너 방금? 응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네 어? 그렇게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네 뭐이? 뭐이? 엄마야! 내가 그럼 대왕 될거야 너무 싸우니까 그랬지 둘이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아니야 내가 더 땅땅땅 이봐! 땅땅땅 너가 우리 이 요 때 유 미 너 유 미고 어 어 뿌 뿌 뿌 뿌는 아 맞다 나 이제 처음에도 돌아갈게 너 혼자 있어 네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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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혜봉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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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런데 오늘은 뭐 생각했습니까? 안 남대요 빵 아 그래요 전화 늦겠어 엄마 엄마는 쓰러졌고 네 죽었지는 않았고 하늘은 하나 또 안갔대 그냥 쓰러지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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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은 잔이다 엄마 엄마 알았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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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세요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엄마 엄마 어디가 앞에서 왔냐 이게요 아 보여지 엄마가 아프군요 아 아 고 우리 이제 다른 놀이 할까 이제 박자 안 돼 테디가 이번엔 엄마야 엄마 알겠지 엄마 어디 짧은 엄마 어디 짧은 엄마 어디 짧은 엄마 있지 다행히 엄마 뭐하고 있어요 떨떠해 그래요 학교 다녀올게요 어 엄마 엄마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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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